서비스 한 곡 더 갑니다. 서비스라기보다 제가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아까 다른 곡을 전해드려가지고 제가 이번 주부터는 미스터트롯과 보이스킨에서 나온 곡들을 하루에 한 곡씩이라도 꼭 올려드리겠다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어서 이 노래의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그 미스터트롯을 못 봤어요.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유튜브에 올라온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 하셨어요. 그리고 그 대국민 투표가 있잖아요. 거기서 제가 이분을 찍어드렸어요. 여러분들은 그 세 분 찍는데 어느 분 어느 분 찍으셨어요. 저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찍으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탈락되셔서 이번에는 정동원 군, 천명우 씨, 옥진욱 씨 이렇게 찍어드렸거든요. 어제 정동원 군이 이 노래를 색소폰 연주까지 하면서 아주 멋지게, 의상도 멋지게 입고 나와서 부르더라고요. 제가 잘 부르는 분야는 아니지만 응원 차원에서 불러드려봅니다. 나훈아 씨의 노래인데요.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불러갈게요.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곡입니다.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. 모든 날 다시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.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. 끝까지 좋아서 고마워요. 물으신다면 눈물에 시하시라고 대답할테요 먼 훗날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테니까요